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게인의 공지사항입니다. 송가인의 막걸리해라 포스터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스탭 라플리아입니다. 6월 14일 출시되는 송가인의 막걸리해라 포스터가 공개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6월 14일 수요일 전국 7-11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달달한데 톡톡 쏘는 탄산까지 건강하게 만든 송가인의 막걸리해라 올여름 가인이와 함께 커밍순 이외에도 막걸리해라에 대해 궁금하신 점과 소식은 수리수리 마수리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이벤트도 기획될 예정이라 하니 이번 기회에 인스타그램 꼭 설치해 주세요. 어게인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